첫 번째 대결은 인물 대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세 명 일어나보세요. 자, 일어나 보세요. 자, 화면에 어떤 인물이 나와요. 그러면 신서윤에서 했던 건데 말 그대로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말해! 아니 동시에 말고 그러면 너 통과지. 하나, 둘, 셋 하면 너. 또 다른 거. 다른 게 나올 거. 순서대로 다 맞춰야지 이기는 겁니다. 팀전이네요. 아니 근데 연예인이 나올지 뭐 위인이 나올지 그 다음에 만화 캐릭터도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이거 릴레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첫 번째 순서가 지면 다음 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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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5개까지 세야 되지 않나?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 둘, 셋. 아 그럼 진짜. 오케이 이거 진짜 순발력입니다, 순발력. 자, 그러면. 일단. 아니 순발력은 좀. 아니죠. 아니죠. 아니 왜냐면 내가 이거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걸 형이 보고 그 다음에 이걸 진행을. 공구리를 데리고 가세요. 뭘? 공구리 형님은 이제 필요 없어요. 아니 아니요. 공구리 형님 매일 알겠어요. 그거기 때문에. 형님이 이거 진행을 주면 좋은데 이거 할 수 있겠어? 아니요.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공구리 형은 0비, 올비 어디 팀 합치 안정해요? 어차피 그거잖아. 어디에. 어디에도 없는 존재야. 아니 왜냐면 어차피 말뜨린 거야. 아 이제 불친밥은 난리네. 불친밥은 안 끼는게 아닐지. 불친밥을 안 끼고구나. 아니 그러면 우리 끼워서 할까요? 아냐아냐아냐. 가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위보는 아니 근데 공구리 형은 불친본의 의미가 없는게 이제 그러니까 굴치면 안 돼 잠깐만 보혜장님 감사합니다 진행 한 번 해봐 어차피 처음엔 다 못해 진행 한 번 해봐 두근거린다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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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이렇게 앉아서 여기 있습니다 제이 아 고맙습니다 아 우리 경빈장님 아 저기야 무비야 비자루 같은 거 있나 어? 감사합니다 한번 아 이거 한번 쓰고 싶은데 자 일단 올드 부터 하실 거예요 0부터 할거에요 어떻게 우리부터 할까요?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오케이 수장 가위바위보 너 네가 하나 보여줘 가희가희가희 서 Bag 록슈 떠나나? 이 생각엔 이틀만 하고 정복 간다쿠키야 내가 볼 때 이 새끼 48시간 뒤에 앞을 예정인거에요 자 일단은 하나 말씀 드릴게요 여기부터 진행할거고 일단 뒤로 돌아계세요 왜냐면 문제가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끼리 1,2,3 골라주세요 어 1,2,3 골라주세요 이거 켜고 그냥 저희는 봐도 되죠? 그거 줄이면 돼요 자 봐봐 딱 넘겨 넘겨 그 다음에 하나 넘기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하나 둘 셋 이렇게 시청자들도 알아야지 아 알아야죠? 그건 내가 세수 잘 해줄게 그러면 내가 먼저 진행해야 되니까 그 두 번째 번째 봐봐 내가 먼저 일단 진행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됐습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자 돌아와주세요 자 여기서 중앙으로 와주세요 중앙으로 와주세요 중앙으로 중앙으로 와주시고 자 갑니다 채팅자 끄고 자 채팅자 끌게요 자 중앙으로 와주시고요 저희도 봐도 상관없는거 어 우리는 봐도 상관없습니다 네 와 빡세다 이거 어 부음소리 어 오케이 오케이 집중하자 집중 아니 근데 야 근데 너희는 하자 하하하하 이렇게 순서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자 순서 어떻게 됩니까? 1 2 3 1 2 3 예를 한번 아니 그냥 인물 나오면 맞추면 된다 뭘 예를 드는데 철거 나오면 철거하면 된다고 뭘 예를 드냐고 이거 오케이 팀 분열 일어났다요 하자 하나 둘 셋 하자 하자 인물 말고 딴거 나오면 니 가만 놔둔다 아 그 캐릭터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요 돌 같은 건 안 나오겠지 하하하하 자 잠시만요 우와 근데 이거 떨어지는거 자 이거 여기를 보시면 돼요 아 네 멤버들은 크게 보여줍니다 사진 여러분들 하자 해주세요 자 갑니다 김유아부터 하나 둘 셋 유발즈 오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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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펑 자 거펑 하나 둘 셋 하하아 하하하하하하 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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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세 분장! 스피궁! 스피궁! 이거 왜 안 되지 나는! 으스마트! 자 우리 갈게요! 이거 공부링게 해주시면 되겠네! 나! 나! 이런 거 잘 못해! 내가 한 번 넘겨줄까? 사과! 사과야! 맞다! 맞다! 자 우리부터 가고있습니다 저희는 흥민이 봉준이 바로 넘기면 되죠 넘기고 하나 둘 셋 바로 해준대 시작 하나 둘 셋 홍준표 시작 스마프 땡땡땡 우리 뛰어갈게요 우리 뛰어갈게요 우리 뛰어갈게요 준비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하나 둘 셋 사랑 정답 정답 확신받아 1번이 어떻게 알아? 자 넘어갑니다 하나 둘 셋 포크 김유나 김유나 사랑인가봐 김유나 김유나 유치와 포크 아니다 다가와도 이게 뭔데? 아 나 아무것도 못 맞추겠다 아 근데 이거 어려워 나이도 어려워 나이도 어려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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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뛰어가겠습니다 잘 갈게요 하나 둘 셋 잘 정답 자 넘어갑니다 하나 둘 셋 테니스 퀸 이거 누구? 페더러인가요? 페더러 아니에요? 페더러 아니에요? 테니스 퀸 테니스 퀸 아니 퀸도 아니고 퀸이야 우리 굴집만 해야돼 아니 가슴이 크게 굴집만 해야돼 굴집만 해야돼 아 뭐야 이거 아 근데 헷갈리니까 이거 타는 분만 서있고 내가 이거 파는 이거 파는 내가 한 번 지낼게요 왜냐면 이거 넘겨야돼가지고 오케이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기우다부터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갑니다 기우다부터 가겠습니다 기우다 개 어렵다 어려워 하나 둘 셋 네티 나루 이걸 안다 내가 나루로 바뀌었어 자 두번째 네티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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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웃기네 형이 누구한테 해봐 형이 잘 맞잖아 아 아 아 아 나 이건 알았는데 나도 이건 알았네 아 심하다 이거 아 니가 해줘 니가 해줘 어 우리 돌아있자 우리 돌아있자 우리 돌아있자 우리 돌아있자 우리 돌아있자 순서 좀 바꿔주자 잡아서 돌아있어야 돼 아 아 손 높이네 아 다 돌아야돼 다 돌아야돼 문 열우출 됐어 돌아돌아 돌아라고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형님 할수고 오케이 지금 돌면 돼 이거 넘기면 되지 이제 오케이 간다 자 들어갑니다 어 보세요 보세요 하나 둘 셋 시댈핑 아이 시발 이걸 안했잖아 아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하나 둘 셋 뭐야 김전희 아 아 아 몰라 이게 이게 왜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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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김정희 그분 말고 김정희 서주세요 서주세요 자 넘어갑니다 아 근데 이거 올드비한테 좀 신신신 하나 둘 셋 서련 사람? 서령? 서령 와 저서진 아니 간다 잠깐만 누가 간다 하나 둘 셋 여자 아 아 이거 누구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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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어 누구? 누구? 유연입니까? 여성위원입니까? 추미애 분인데 야 추미애 추미애 아 이분이 추미애 왜왜 뭐하는 분인데 야 니가 처음이야 니가 처음이야 니가 처음이야 니가 넘어가야지 우리가 넘어가지 자 넘어갑니다 어렵다 하나 둘 셋 아 야 여성위원입니까? 아 아 아 아 홍구님 수염이네 아 니가 보다 말이야 아 자 준비 됐죠 아 자 넘어갑니다 네 하나 둘 셋 상식이 얘기하는 거 내 꼰빵! 잠깐만 잠깐만 넘어갑니다 준비됐어요? 아니요 넘기고 가로 두셔야 할걸요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와 도라에몽인데 친구 친구 아니 형 포기했어 내가 첫번째가 될 것 같아 네가 첫번째가 될 것 같아 넘어가야돼 자 시작입니다 하나 둘 셋 이거 손수 야 이거 다패승으로 가는게 나 이거 다패승으로 가야겠다 나 이거 다패승으로 가야겠다 마지막에 하나 둘 셋 죽겠다 한방이 끝납시다 잠시만 공구 형이 더 만들어주세요 왜냐면 이거 두 번째 밖에 안 남았어 그래 두 번째 밖에 안 남았어 에이스 대결 에이스 대결 아냐 아냐 이거 더 만들면 돼 자 갈게요 형이 바로 만들어주세요 이거 알았지 어 알지 신뢰담이잖아 다음에 뭔지 한번 보면 안되나 왜? 니 자리잖아 맞나? 난 이거 맞추지 어 맞춘거 가 난 지금 하나도 안 틀렸어 채팅창의 당분 누구야 넘어갈게요 하나 둘 셋 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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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우리 학습했다 아 아 나 떴다 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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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새끼도 모른데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야 나 이렇게 내 기분이 뭐했는데 와 자자자자 일단 잠시만요 사상 최초로 어 문제는 끝났어 이 인물 문제는 2라운드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분지 준비하셔야 돼요 2라운드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2라운드도 승부 안 낼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양팀 번갈아서 많이 맞춘 팀으로 해 아니 아니요 많이 준비할 수 있으니까 1라운드 뭐냐 이제 아이돌 노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매일을 너무 해 근데 엄청 옛날 노래가 많아요 아니 옛날 노래가 많다 옛날 아이돌들도 있네 아 옛날만 되네 아무 시즈들 밖에 몰라 자 세팅해드릴게요 나는 그 아이콘 노래를 어떻게 알았냐면 차 사고 들을 게 없어서 탑백 듣다가 들었어 아니 형님들 세대 아이돌 누군데요 원더걸스 브라운 아이디걸스 형님 이거 그대로 틀어주시면 돼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니 1번부터 1번부터 틀어주시면 돼요 자 첫번째 자 시기 전부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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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자 시작합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 조용 사운드 세팅이 안 돼있데 스피커가 안 나와있나봐 게임에서 그런 거 아니야 뺀 거 아니에요 스피커를 해놔야죠 안 들려봐 그래 안 나와 봉준아 네가 다 했대 다 한 거 안 나와 다 준비한 거 아니야 다시 준비해야겠다 아니 아니 나와 아 저런 냄새가 없네 캣처보다 간단하다고 입술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밑으로 보내면 되냐 야 승미야 방구 그만 끼다 아니 자 자 자 자 시시시시시 자 시작합니다 잠깐만 이것 좀 빼고 저거 걸려 아니 안 나와 안 나와 하나 둘 셋 정답 정답 아니 멈춰요 멈춰요 환상 속의 그대 누구 거죠? 환상 속의 그대 환상 아 제발 하나 둘 셋 정답 정답 현진이 형의 환상 속의 그대 와 땡 환상 속의 그대 아 이 지상이야 내기 아니 아이돌이라고 아 진영이 형이 왜 이러고 좀 더 들을까요 좀만 더 들으실래요 네 아이돌이래요 아 5초만 더 들으세요 가수만 얘기하면 되는데 아 그걸 왜 말해 아이씨 환상 속의 그대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아니요 아 설레 고르다가 왜 말해 아 그럴 수 있잖아 다음 거 하면 넘겨 넘겨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만 욕해 미친 새끼야 아 그러면 누구의 이거로 얘기해야 돼? 네 아 근데 환상 속의 누군데? 서세진이 형 아 씨 근데 나 이거 어떻게 알았냐? 그럼 있고 근데 나도 현진이 형이라고 왜 말했어 자 됐어 나도 모르고 있어 됐어 자자자자자자자자자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우리 출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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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노래 들어갔어 노래 들어갔어 잭스키스 커플 나이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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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보여 아니 이거 바로 알지 내 맘속에 진짜 헤맞던 나를 울려했으니 정답 정답 아니 근데 솔직히 인정? 오늘 때가 유리한 거 있죠? 인정 아니 근데 일단 오늘 때가 유리한 거 인정했는데? 진짜로? 아니 근데 이 노래 몰랐어 아니 근데 복 저희 팀을 저희 팀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나 배우고 있는 거 존나 유리해 야 팀 바꾸시마 아니 문제는 바꾸자 우리 팀은 게임을 안 해 아까부터 자자자자 다음 노래 들어갈게 오케이 오케이 공구랑 진행할 때 기본이 뭐냐면 현재 1대0으로 애들이 앞서고 있잖아 네 상황을 먼저 한번 정리해주고 네 세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하면서 긴장감을 주면서 들어갑니다 아 알겠습니다 한 번 해봐봐 세 번째 문제 현재 YB가 1대0으로 앞서고 있잖아 세 번째 문제 오케이 들어가겠습니다 좋아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어 렛츠고 아 이 노래 아는데 아니 근데 잠시만 공무원 형이 뭐 70년대 사람이야? 아니 이거 옛날에 우리도 우리 세대도 맞는데 우리 세대도 너무 어렸을 때야 우리 초등학교 때 정답 정답 아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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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오케이 다 듣겠습니까? 네 제목 맞춰줘 제목 맞춰줘 제목 맞춰줘 우리 이제 다 보여줘 아니야 다 들어가 10초 맞춰 10초 맞춰 내가 말해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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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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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땡 더듬이시겠습니다 더듬게 더듬게 맞아 맞아 바보야 더듬시겠습니다 어 예 아 아니야 괜찮아 10초만 더 줘 10초만 10초만 정답 피클의 약속해줘 미세영 한 번이다 사랑 땡 땡 피클 여운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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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너 덧어두게 이게 아니라고 자 아 정답 피클 바다를 한번 찾아봐 시내 끊지마 시내 끊지마 시내 끊지마 시내 끊지마 둘 하나 핑클 핑클이 아니야 아 모르겠어 핑클이 아니야 우리 10초 더 돌려주세요 맞나? 10초 더 돌려주세요 나 지금 예쁘다고 다 알아 이거 나도 이러나 알아 다시 말해봐 솔직히 너를 편하게 만들잖아 네네네네네 정답 셋 정답 정답 셋 핑클의 내 남자친구가 되어줘 어 핑클의 내 남자친구가 되어줘 내 남자친구가 되어줘 내 남자친구가 되어줘 틀렸습니다 빨리 빨리 10초 진행해 자 계속합시다 날랑이죠 여기 날랑이죠 여기네요 어 누르려고 10초 10초 됐어 됐어 빨리 들어 내 남자친구 이쁘다고 말해 핑클의 내 남자친구 내 남자친구 정답! 정답! 핑크래! 내 남자친구에게! 정답! 내 기분이 돼서 못 맞춰? 뭐야? 어떻게 맞춰 이걸? 와 너무 맞춰! 너 아시면 근데 노래가 너무 올 뒤에 감정도 공부하냐? 공부 형님! 정답! 달림만 달림만! 자 현재 스코어! 오비 앤 유비 1대1! 아 나이스! 근데 네가 하다가 썸바탕 이런 거 하지 마라! 우리도 알 수도 있잖아 우리가! 오케이 가자!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잘 들어주세요! 오! 너 나 못 찍는 거 같은데? 뭐야 이거? 왜 멈추는데? 원래 신촌가 멈추는 거야? 신촌 멈추어야 돼! 용의 눈물 안 돼서 네 모르제 멈춰! 네 모르제 뛰나! 그거 아니고? 맞지? 자 더 들으시겠습니다! 네! 둘 팀 다 다 들으세요! 자 더 들어갑니다! 10초 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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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블랙 오예! 엠블랙... 예? 오예? 아 얘기해! 틀렸습니다! 정답! 스카이 형원! 스카이 형원! 아니 아니 아니! 더 들었어요! 자 더 들어갈게요! 아 진짜 더 들었지? 뭐야 이거? 정답! 정답! 문희준의 아낌없이 주렀다고! 야! 문희준의 사랑해요! 틀렸습니다! 10초 더 드릴게요! 10초 더 드릴게요! 네! 10초 더 드릴게요! 노래 안 나오는데?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간주! 이거 그런 것도 안주! 인정하시겠어요? 원래 신촌 왜 이런 노래였어? 인정한 장목인데 인정한 장목인데 2초 더 드릴게요! 3초 더 드릴게요! 3초 더 드릴게요! 아니 모르겠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뒤에는 평등하고 다시 가는 걸로! 네! 들어보자! 계속 들읍시다! 들는다고 알까? 형 알겠어? 조용히 해봐!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나올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안 나오잖아! 뭐야 이게? 용해하는거야? 뭐야? 대화가 아니라 캘리비아 회적 안 나오는데? 조용히 해보세요! 이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저 계속 들이라서! 야구 스킬로... 아! 정답! 어! 너! 대조형! 우리 10초 더 드릴게요! 우리 10초 더 드릴게요! 자 앞으로 넘길게요 그냥! 가사나오는... 너무 땡겼어! 너무 땡겼어! 우리 10초 들어야 돼! 뭐야 이게? 이게 뭐야?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네! 아니요! 아니요! 힌트 안... 아니요! 힌트... 아니 힌트 주변 여기니까 안 되니까... 힌트를 줘도 두 분 다 못 맞힐 것 같아 어! 아니 힌트 받으시다! 인정하십니까? 넘겨자! 저희 몰라요! 태사조의 빛! 태사자! 태사조는 뭡니까? 태사자겠지! 태사자겠지! 뭔데? 정답이 뭔데? 이번에 토토가 나왔을 때 HOT의 아웃사이드 캐스틱이 진짜 유명한 놀이잖아! 아 진짜? 나 HOT 노래 잘 몰라! 아웃사이드 캐스틱! 이거 공공이 형님이... 진짜 넘어올려! 아니 HOT는 거 아무것도 안 봤어! 이거 인정하자! 아니 근데 무한돈전 아무도 안 봤어! 이거? 아니 이거 너무... 아니 근데 이게 토토가 나와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해서 맞출 수도 있어! 아 그래!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지금 현재 스포츠 1대1! 자 1대1이시고 5번째 문제! 5번째 문제! 5번째 문제! 넘어갈게요! 잘 들어주세요! 네! 다시!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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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10초 더 넣을게요! 10초 더 넣을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정답! 정답! 동선! 누구예요? 유엔! 동선이죠!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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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신기! 호호 신기! 호호 신기! 호호 신기! 호호 신기! 이거는 제 리액션 노래로도 유행하죠! 유엔! 근데 풍선만 맞추면 안 돼! 아까 가수 노래만 맞추면 돼! 유엔! 유엔! 유엔 노래 난 몰랐어! 풍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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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진 스코어! YB도 어디? 2대1입니다! YB가 2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Tyr1으로 박 앞으로 자performance. 다음 놀이, 다음 놀이! 여섯번째! 너무 쉬워요! 잘 들어 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Rights hunting! 보관alling! 기다려 기다려! 박 Smith 정답! 강 dön의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은 와아아아아아악 소녀시대라고 소녀시대라고 들어갔나? 소녀시대라고 들어갔나? 소녀시대라고 들어갔나? 소녀시대라고 들어갔나? 와아아 나이스 나이스 와 사랑해 자 일단 3대1이죠 7판 4선으로 가는거에요 자 다음 문제 네 저는 알았어요 잘 들어주세요 자 7번째 갑니다 나 이거 많이 들었는데? 몰라 이거 3천만 더 고마워 정답! 엠블랙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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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렬하십니다 10초 더 들께 자 들어갑니다 와이클 잭슨 거 아니야? 자 아이돌이 아이돌 아이돌보다? 모르겠어요 저희 아 나도 모르겠.. 자 두 팀 다 10초 더 듣는걸로? 네 더 들어도 돼요 자 갑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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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키스에 내꺼하자 정답! 정답! 유키스에 내꺼하자 아 10초 안 됐어 맞잖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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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해주세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오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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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니가 맞춰라 니가 맞춰라 해봐 정답! 정답! 해라! 제목이 뭐였는데? 내꺼하자 내꺼하자 확실해 3 레드애플의 내꺼하자 아니 아니 빨간 수사 자 우리 10초 더 들어 왜 웃기같은데? 아니 지금 이제 동동한거지 넌 한 번 쏘고 우리가 10초 더 들어가봐 아 미안 아 미안 동동하게 돌아가겠습니다 나 이거 모던추가 알겠는데 멈춰주세요 네? 스탑 내가 가도 돼? 내가 가도 돼? 정답! 정답! 이피니티 내꺼하자 하면 좋은 대화 아 미안 엑리밀티 이피니티 내꺼하자 정답! 성격! 정답! 아 나이가 태어나서 차에서 들었어 어 나 유키스다로 사먹고 나 유키스가 들어왔어 등장 2대3 와 진짜 3대2 아 몰라 영비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째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와.. 행복이지 정답! 미스에이의 백걸 국걸 오케이! 오케이! 정답! 백걸 국걸 백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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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심하자론제로 1대0이죠 오케이 나이스 와이비티비스님입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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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건의할게요 팀 대결에서 국기문제 빼주세요 국기문제 빼주세요 그것도 고였거든요 국기 안해 부모님 국기문제 빼주세요 이색이 지가 고인검 하거든요 진짜 고인검 한번만 더 고인줄에 고인검하면 저희 안해요 저희 그냥 시발파봅니다 그냥 형 형 여드름 많이 고였죠 여드름 많이 고여버렸 야 유목농민 아니 좀 문게임 안해 문게임 안해 아니 이제 나 풍선은 아예 풍선을 알았는데 유해풀 동방신기인 줄 알았어 유엘의 선물을 풍선으로 아 왜 선물을 해 아니 레드애플은 뭐야 레드애플 레드애플 레드애플이랑 노래가 있어 그거 좋아 없나? 여러분들 없어요? 레드애플 아이가 레드애플 레드애플이 있어 내 건데 레드애플 안해요? 레드애플이 누구야? 이틀제야? 없어요 레드애플? 레드애플이 누구야 아 맞나? 아 나 근데 아 진짜 풍선 성인그룹이에요 성인그룹 아 이때 이때 형 이때요 이때 이때 비슷한 아들 있어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뺀는거에요 뺀는거 오케이 갑시다 와 근데 풍선 거 진짜 미안하니 알았는데 아니 나는 솔직히 그것만 있으면 3대3 갔는데 유엘의 풍선 사물키즈 이것도 아까 인물키즈처럼 그렇게 아니 솔직히 나는 유엘 풍선이라고까지 이해가 돼 아 오케이 근데 그 뒤에 새끼가 제목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우겼을 때 존나 꼴백이 싫어 자 시발 친구인데도 존나 꼴백이 싫어 사물키즈 이거는 아까 전에 인물로 했잖아요 이 범퍼는 물건이야 물건 물건입니다 자 일단 뒤돌아 연달아 3명 야 이걸로 하면 되죠 아 오케이 사물키즈 이건 뭔데? 야 구비야 구비야 이것만 해주고 가 공구력이 이거 아 몰라 그래요 이거 클릭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 이렇게 세팅 내꺼 하 자 이 노래 전에 좋아 많이 쓰니까 내가 울다 롱해 채팅창에 자꾸 푸꾸 얘기하는 푸꾸 채팅창에 다 계속 푸꾸 푸꾸 내가 첫 하면 오케오케 근데 나는 이런 거 진짜 약하지 아 푸꾸 좀 넘기네 됐어 다 돌아도 돼 푸꾸 아 이거 내가 놓사 롱해 푸꾸 와우 와 아니 근데 아까 정도 맞출 줄 알고 너 왜 해맑더라 자 푸꾸 어디부터 갈까요? 가위바위보 오케이 우리 성공 어 성공? 오케이 성공 오케 내가 두번째 너가 첫번째 해 아 내가 두번째 할게 내가 계속 첫번째 했어 두번째 했어 사물입니다 사물 사물 오 하나 넘길게요 넘어간다 셋 둘 하나 색소폰 자 넘어갑니다 셋 둘 하나 꽹과리 오 오 맞춤 나갔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할 수 있다 제발 셋 둘 하나 팽이 이게 팽이란 거 이거 합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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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해놨네요 확대 자 넘어갈게요 하나 둘 셋 셋 팽이같이 생기긴 했다 맞춤 옛날 팽이처럼 생기긴 했다 줄감아서 하는 거 하나 둘 셋 하모니카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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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근데 방금 발음이 좀 이상했을 때 하모니카라 했어 하모니카라 아프리카 아프리카 치차릉 치차릉 방금 아프리카라고 했었어 하모니카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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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이야 내가 두번째 했기 하구 아프리카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하모니카 하모니카 다르셨라 내려오게 하모니카 하모니카 니 딸이가 자꾸 이 팀 할 때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하면 안 돼? 왜 우리는 바로 하나 둘 셋 이라고 이 팀은 하나 둘 셋 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또 대단해 하나 진짜 잘하고 있어요 진짜 잘하고 있어요 제대로 하세요 진짜 자꾸 계속 내줘서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나 아이라인이 있잖아 야 마스카를 어떻게 하라고? 야 나 아이라인은 좋아 야 잠깐만 너 마스카를 어떻게 하라고 씨봐 그냥 안 쓰고 오케이 형 잠깐 빨리 합니다 좀 집중할게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통꽃 잠깐만 꼬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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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한테 뭔 말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영어도 있는데 아 여기 송곳 우리집 송곳은 저를 생긴 그렇게 해 목만 하세요 우리집 송곳은 저를 생긴 영어 단어 나오잖아 영어로 설명해가지고 그걸 맞추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집 송곳은 저를 생긴 우리 다 알게 아니 아니 이걸로 알게 자 넘어갈게요 다 알게 다 알게 끝날 수 없어 음.. 이거 바로 음식으로 가면 돼요 오케이 우리 뒤돌아 있어요? 나 뒤돌아있어 형도 뒤돌아있어 아 추상하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어디 어디? 이거 이거 클릭하면 컷 다시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뒤돌아주세요 뒤돌아주세요 자 그 다음 음식이야? 나부터야? 자 이번에는 음식입니다 YB팀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맞추고 끝나는 거야 오케이 하나 둘 셋 대구탕 체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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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대구 알이야? 엄청날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브나이스 오 오 위험했어 아니 아니 오브나이스 인정할 테니까 오브나이스 맞나? 네 맞아요 빠르게 대답해주세요 개 한마리 자 넘어갑니다 오리 둘 셋 잠시만 아 근데 이거 음식이 뭐하다 잠시했죠 제육볶음 맞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항아리씨 하나 둘 셋 까새우 그렇지 아니 맞춰 세우 맞아요 정확히 맞췄어요 정확히 맞췄어요 뭐야 이 새끼야 맞는데 맞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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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하면서 존네 저 공방 MC만 30만 본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래 2017년 대상 일부 MC라고요 왜 가수 세우 이렇게 하냐고요 간췄세요 그냥 100만원씩만 받았으면 3천만원을 벌었단 말이야 간췄세요 깔끔했다리 아 기는다 역시 간췄세요 오 간췄세요 이거 뭐야 이거 발음이 좋았어요 간췄세요 간췄세요 간췄요 자 그리고 1대1이지 않습니까 1대2인데 이거는 그겁니다 두사람이 안데를 쓰고 있어요 두사람이 안데를 쓰고 있고 한사람이 문장을 봅니다 그거를 영어로 설명해줘야 돼요 와 그럼 어떻게 맞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문장을 뭐 영어로 설명하는거 듣고 단어를 맞추면 됩니다 와 아 한글로? 예예 한글로 한글로 내가 한글로 아니 주위 내가 말해도 하루도 반드시 없나요 정답을 한국어로 말하면 돼 시간제한 없나요 정답은 한국어로 시간제한 시간제한은 아 내가 해야지 영어로? 너무 짧아 아니요 100끼만 단어 단어 자 그러면 어느 사람이 나올지 그것도 정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형이 설명할래 내가 잘 알아들으니까 내가 잘 알아들으니까 그래 그렇게 해 그럼 그렇지 그 단어를 그니까 만약에 형 들어봐 여름이야 그 단어를 그 여름을 영어로 설명을 표현하는거야? 썸머얼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면 안되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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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설명을 하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국어로 말하면 돼 오케이 아시겠죠 여러분들 1분으로 할게요 그러면 우리 누가 할까 우리 누가 할까 내가 아까 나 영어 잘해 형이 설명해 내가 설명할까? 오케이 알겠어 내가 내가 너 영어처럼 잘해? 나 눈치껏 찾을 수 있어 오케이 나 설명할게 와 여름이면 핫 핫 비키니 그렇게 한거죠 뭐 아키 섹시 아 꼬꼬 이거 펜 폴리에 그거 한번 그거야 되잖아 아 정말 웃긴데 리프레쉬 한번 아 나 이거 진짜 자신 있는데 와 이거 렉 걸렸네 어 됐다 풀렸다 다행이다 컴퓨터를 바꿔 스마트컴에서 하 이거 스마트컴인데 스마트컴 또 걸렸어 인터넷에 불안 걸렸어 아니야 자 갈게요 1분으로 갈게요 어디부터 합니까 어 김희가 팀부터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해 우리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우리 우리 둘이 안됐으면 네가 아니 우리가 먼저 갈게요 아 왜 예스 아니야 후궁해 후궁할게요 낙짱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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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둘이 안 돼 써주세요 아니 낙짱불입이요 그럼 가위바위보 한 번 더 해요 써주세요 써주세요 빨리 아니요 가위바위보 더 해요 써주세요 먼저 하자 저기요 죄송한데 이게 만약에 가위바위보 손으로가진 날라갔어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설정해야 아 네가 다 준비해서? 준비 다 했다 아 걱정하지마 내가 선명해줄테니까 아 뭐야 왜 김형이 선명해요? 아 예스 아 예스 아 예스 왜 인도에서 배우고 있어요? 자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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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 콤플렉스 노 프라블럼 야 노 프라블럼 자 갈게요 잠시만요 맥킴 형이 선명하네 자 가겠습니다 맥킴이 형 설명 앉아 형 앉아 형 앉아 아 이거 그냥 계속 말해줘 내가 눈 쓰고 있는 사람은 내가 말해주는 거야? 그치 영어로 설명해줘 한국어로 자 갑니다 시 시 아 거펑이 안보죠 시 시 영어로 설명해야 돼요 어나더 인 더 뮤직룸 어나더 소음 소음 고성방가 마이 필링 이즈 굿 어? 야 마이 필링 이즈 굿 마이 필링 이즈 굿 어나더 룸 아니 인 더 뮤직룸 인 더 뮤직룸 인 더 뮤직룸 아 노래방에서 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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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마이크 마이크는 없고 야야 마이 필링 업 아이템 마이 필링 업 아이템 아이템 마이 필링 업 업스레이드 아이템 템블리 템블리 야스 야스 어 잘해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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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아니 몇 분을 하고 몇 문제 맞추는지 합시다 이거 일주일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인정한 형인데? 어 그렇게 합시다 왜냐면 1분 하니까 너무 그거 하다 너무 짧다 어 3분으로 할게요 형님들 그러면 3분 안에 맞추면 다시 또 리셋 돼요 3분이? 아니 3분에서 많이 맞추면 계속 그럼 이거는 어 이건 없어 아 연습판이네 나이스 아 왜 그런게 어딨어 아니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잠시만 거품이 주무시는데 아 방금 맞춘 걸로 해 주면 아 그건 해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3분이 진짜 어려운 건데 아니요 죄송해요 자 갑니다 2분 14초로 하는데 2분 14초 아 현재야 니가 노래방 뭐 이래하면 딱 좀 했는데 그러면 2분 13초로 할게 그럼 됐지 어 오케이 오늘은 내일이 아 그 자 갑니다 자 갑니다 깜짝놀였다 아 문 열리 있어 왜 그래 괘스네 귀신 본 줄 알았어 어 갈게요 ish yes 나는 콜드 워터! 나는 작아함으로 원해! 콜드 워터 맥스.. 음료수! 아! 노노노노노노! 이혼 음료! 콜드 시스템! 냉냥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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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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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하아트! 뜨거워! 뜨거워! 썸머 웨터! 여름백시! I don't have an aircon 에어컨을 안 가지고 있어! 선풍기! 야스!!! 위, 위 원트! 치킨! 치킨을 주문해! 치킨, 하우, 메이크? 호나! 튀긴다. 튀긴다! 치킨아! 가겠다! 가겠다! 힐! 힐! 워치 앤가! 단어 말했어! 단어 말했어! 아... 이럴유유나... 은오 크레이지! 이즈 디스! 은오 미쳤어! 고루색 가자! 디스 디스 이즈... 하유 리! 은오 메이크 크레이지. 비트코인! 예스!! 4문제 맞히세요! 호 JO 콩콩! 콩콩! 콩콩? 예스! 이건 콩콩!! 와미니믈! 어?! 와미니믈! 와미니믈! 콩콩 움직이는 동물 뭐야?! 콩 움직이는 동물! 5번째! 50초 나왔습니다! We have this 가지고 있어? 뭔데? 뭘 가지고 있네? 공기! 넥스트 플레이 더 브로드캐스트 방송 옆에 가지고 있다! 마이클! 랩 스폰서! 스폰서! 배너! 스마트컴! 브라모넥! 비파일! 바나온 트레이스! 와.. 컴퓨터 컴퓨터! 아임 베리.. 아임 베리.. 아임 베리.. 펜스 펜스 펜스.. 펜스 펜스.. 어.. 있어.. 어.. 어.. 위 원 투 업스테어! 업스테어! 개단을.. 일레트로닉! 클럽! 나이트! 노 스테어! 노 스테어! 개단이 없다고? 어.. 어.. 업스테어? 하.. 위축을 하는 게 없다고? 뭔 말이야 그게? 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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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레베이 있다 엘레베이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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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섯 문제 맞췄습니다.. 인도신경어.. 인도신경어.. 자 올드.. 올드.. 다섯 문제.. 올드.. 올드 다섯 문제 맞췄.. 니가 서면? 어.. 내가 할게.. 난 맞추는거 할 수 있어.. 설명무데도.. 오케이.. 단어만 통각종합 말해줘.. 어떤건데.. 동작 뭐 키면 되는데.. 어.. 이거.. 내가 찍어놨잖아 이거.. 인물문제? 어.. 이거.. 이팀.. 어.. 어.. 몇 문제 맞췄죠? 다섯 문제 맞췄습니다.. 오.. 잘해.. 핵심 단어만.. 다시 써주세요.. 잠시만요.. 타입만 좀 해줄게요.. 오.. 오케이.. 됐습니다.. 형 이거 스타트인데.. 할 때.. 다섯 문제.. 다 넣으시러 간다.. 다 넣으시러 간다.. 다 넣으시러 간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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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잠깐만 화면 화면 화면.. 아냐아냐.. 알아요.. 근데 이거 똑같은건데.. 이팀? 어.. 1팀으로 해 그러면.. 1팀 됐잖아.. 맞지.. 오케이.. 오케이.. 화면을 시작할게요.. 가자.. 됐어? 네.. 오케이.. 자 시작합니다.. 넘기고 시작하면 되죠.. 넘기고 타임 누르면 돼.. 고.. 레디.. 고.. 너의 얼굴을 볼까? 오케이.. 성현아.. 아니.. 얼굴.. 얼굴.. 아니.. 삐카삐카삐카삐카삐카.. 오.. 내 얼굴.. 아.. 토일렛.. 토일렛.. 세수 세수.. 예스 예스.. 폰클렌징.. 빌어.. 빌어.. 삐카삐카삐카삐카.. 오.. 오.. 거울.. 예스.. 네.. 오케이.. 영미.. 디스웨이.. 영미.. 쿨링! 예스.. 오.. 네.. 평창.. 네.. 예스.. 잠시만..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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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어로만 하는게 아니고.. 야 평창은 영어 아니잖아.. 애니멀.. 애니멀.. 콱콱콱콱콱콱콱.. 우리 덕.. 덕.. 우리.. 예스.. 예스.. 하우.. 캬.. 계산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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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대! 오.. 예.. 카드기! 전작.. 전작이지! 전장해주세요! 카드 estab 후회 собственно 자기야 그리고 우리랑 문제 수준 차이가 없더라. 3문제 맞추세요 지금까지. 그 다음 거 내가 봤어. 자 그럼 우리 2문제 맞춘 건가요? 3문제 맞추세요. 넘어갈게요. 잘해. 또 애니멀? 롱렉. 뱀! 아니 디딘. 슈퍼 점프. 개구리. 이 직업은. 이 직업은. 어려우면 패스에요. 패스 패스 패스. 이건 스포츠. 스포츠 운동이야. 스포츠 운동이야. 스키 점프.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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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트 모드! 오 노! 통화 통화 통화! 와 이걸... 없어요! 반갑습니다! 뭐야? 이 세 번째까지인데? 아 씨앗 이걸 모르냐! 무슨 모드였는데? 미스터 황이 스포츠 뭔데? 새로운 모드야! 스톱! 네가 아이스 황이라고 했으면 훨씬 빨랐을 때 아니 미스터 황은 알았어 근데 네가 아이스 황이라며 계속... 아니 네가 못 맞추니까 네가 나갔어 스키보드를 했잖아! 그래서 이 누구를 알고 있는 게 어떻다는 거야? 이거까지 끝나고 22초 남았거든요? 22초 해갖고 다음 걸로 뭐 하나 하시겠어요 그러면? 아 근데 이게 그 뭐냐? 의성을 그걸 해가지고 지금 들어오게 됐다 지금 내 문제 맞춘 거잖아 내 거는 근데 내 문제 아니야? 세 문제 세 문제 아 근데 이거 어차피 저희가 진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이거는 해봤자 어딜일 거 같아요 왜냐면 22초 남았는데 세 문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깔끔하게 깔끔하게 진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올림픽 설명하는데 영미 영미! 영미 영어로 건드려 영미잖아 인정하십니까? 평창 영어로 건드려 평창이잖아! 인정하시자구요! 오케이 인정 아 영미는 제로 뷰티풀이라 제로 뷰티풀 제로 뷰티풀? 우리는 뭐였지? 우리 이거 텐머리는 존나 박사 텐머리 텐머리 왜 존나 박사 텐머리 존나 신기하다 뮤직룸 인 더 뮤직룸 노 마이크 노 뮤직 마이 필립스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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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님 안 보내셨는데? 아니 잠시만요 일단은 지금 문제가 다 동난 상황이거든요? 지금 지금 문제가 입을 보냈대 입을 보냈대 근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2대1 회계인 거 아니야? 이 게임은? 아니 아니 1대1이야 아니 우리가 음식 맞췄잖아 그니까 1대1 근데 우리가 지금 영어도 맞췄잖아 아니지 그게 1대1이었잖아 근데 그 인물 그게 없어서 이걸로 대체한 거잖아 아 그럼 음식이랑 이거랑 하가야? 최종매치를 그니까 3판 2선이었잖아 어 맞아 아니 2대1이라니까 봉준아? 아니야 그거 하다가 문제가 동나서 아니 문제가 동나서 내가 이거 그러면 영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1대1 그 전에 음식을 한 번 더 했잖아 그니까 총 스코어가 1대1 그러니까 인물을 너희가 맞췄잖아 그리고 음식 때 우리가 맞췄잖아 마지막 영어를 우리가 맞췄잖아 아니 2대1이 아니라 총 스코어가 1대1이라고 어 그렇게 해서 1대1 아 그러니까 총 1대1 이게 맞췄잖아 어 그러니까 내 말이 아 종목이 둘이 똑같은 말이었는데 그니까 4판 2선에서 1대1이잖아 총 스코어가 총 스코어가 총 스코어 1대1 1에서 0비 1에서 0비 1에서 0비 월드비입니다 나도 헷갈리네 뭘로 근데 마지막인가요? 근데 시험자분들도 나랑 똑같이 알아들었나봐 다 2대1이야 다 2대1이야 이 새끼야 이래서 마지막은 인물로 깔끔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그 맞추는 거요? 세명이성 그렇죠 그렇죠 진짜 몰라 인물이 어떤 거다 어 나 손석이 일어나는 줄 몰라 여자는 손석이? 하아 그럼 우리가 2라를 2라를 미니게임을 3번 한 거네 이거 해주면 돼 오케이 이거 해주면 돼 아 너무 어렵다 자 일단 성공 이거 이걸로 불친번 정하는 거예요 정해지는 거예요 자 가입 가입 오케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성공할까 전담 맞히면 바로 끝이야 이거 끝이지 이거 뒤에 나온 거지 아 그렇죠 그렇게 할게요 그럼 성공하기 낫죠 우리는 그러면 성공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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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인데 너무 문제 해 나 뒤돌아야 돼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나도 돌 수 있잖아 아 너도 돌아야지 다 돌고 뒤돌아 형님 우쿠 레전드였습니다 형님 레전드 한 번 더 쓰셔야죠 형님 됐어? 기다려 기다려 인물의 캐릭터 오케이 끝 자 성공은 어디입니까 너부터 하고 성공은 어디 정이에요 맞추면 끝나는 겁니다 맞추면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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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베 정답 하나 둘 셋 유나 정답 잠깐만 아 제발 가자 긴장하세요 유나 하나 둘 셋 골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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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tember 성공하기 대박이었어 성공하기 대박이었어 성공기 대박이었어 우와 깨깡 뒤에 뭐 있는 Za 덴 거에요? 이거 너무idy 감사합니다 빠지세요 자 그럼 오늘 불친만은 와이비 와이비 오늘 밥 먹으면 좋았게 뒤에 거 선친번이라고 정해 근데 솔직히 말할까 앞에 못 맞출 줄 알았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 첫 번째 아 맞다 누가 첫 번째에요? 가겠습니다 맞춤 빠지는거야? 하나 둘 셋 솔비 하나 둘 셋 이별바위보 아 너무 쉽잖아 더 쉬울 수도 있어 하나 둘 셋 와 정답 내가 이거 어떻게 맞췄어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수준을 맞췄다 이제 하나 둘 셋 리컨 이거 쉬워 하나 둘 셋 이건 전체로 쉽네 수준을 낮췄네 우리가 너무 못해서 그랬어 무헨토로 맞췄어 무헨토로 맞췄어 무헨토로 맞췄어 저도 몰라 이거 늦게 많아서 하나 둘 셋 500팀 500팀 넘어갈게요 하나 둘 셋 카드캣트로 체리 와 하나 둘 셋 디게이츠 나이스 빨리 번쳐 두 분 중에서도 정하셔야겠죠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넘어 볼게요 하나 둘 셋 푸틴 맞아맞아 오 맞췄어 하나 박시성 자 계속 갑니다 빠르게 가자 하나 둘 셋 샤이퍼터 정답 하나 둘 셋 끈거리 inhabitants 모형이 끈거리 모형이 찐다는 모형이 찐다 새끼 모형이 아 나 소름돈데 아 진짜 씨.. 이게 뭐야 이게? 꿈 돌이 대전의 슈퍼 야 니 태어나지도 않은데 이때로 아.. 질방전 아이는 건 공부를 수밖에 없겠네 재밌는 것도 아니까 저거 그 금호공 마크 아니에요? 아 네 금호공 마크 아닙니까? 아 이거 우리가 가위발부를 이겼어야 했어 아 진짜로 이게 진짜 가위발부가 중요한 거였네 아 가위발부가 약간 좀 다운 그레이드 돼가지고 와 근데 성공 안 했으면 진짜 끝날 뻔했다 아 진짜 굳을 뻔했네 깔끔했다 자 보라면은 저기 그 뭐냐 잠은 맥킹이 형 집에서 자면 되겠다 오케이 셋이서 맞잖아 아니 저는 레스틴뷰에서 자고싶은데요 저도 거기서 자고싶은데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저는 레스틴뷰에서 자고싶은데요 저도 거기서 자고싶은데요 고양이 거기 있나요? 고양이? 어? 왜왜왜왜 뭐 아니 아니 고양이 있는 게 아니라 레스틴뷰에서 출근하기 빡세지 않아요? 아 좀 빡길데요 안 빡길데요 저 괜찮은데요 아니 내가 팀에 태우고 오면 돼 아 그럼 레스틴뷰에서 주무십쇼 세 분에 고양이 캣타워 사줘가지고 열어놨거든요 아 고양이 때문에 잘 태웠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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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참고로 중요한 거는 1초라도 늦으면 당신 팀은 리셋인 거 아시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 갑자기 왜 그런지 아니 아니 그거 원래 그거예요 원래 룰이에요 진짜로 근데 시간방송 룰이긴 하죠 아 그게 룰이에요 아 그렇게 해 그렇게 그럼 너희들도 그거 해가지고 1초라도 늦게 일어나면 리셋이야 봉준이가 하는 것처럼 아니 아니 잠시만 이거 당신들이 리셋하면 우리도 리셋이기 때문에 이 룰 없애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잖아 야! 972씨가 벌칙방송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 조상보삭 아니 맞잖아 벌칙방송도 아닌데 이거 없을게 나 진짜 다른 팀인 줄 알았고 조상보삭 지려 그냥 이 셈이 아니라 순간 내 해로가 이거였어 자 존나 열받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원래 라면 이제 하루에 두 번 시청자들이랑 시청자들이랑 내기하는 거 하루에 두 번인데 오늘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원래 라면은 낮이랑 저녁에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시작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바로 간으로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와 너무 잘한다 잠깐만 또 뵈고 걸리면은 내신네 지금 아 나 지금 똥 쌀 거 같은데 갑시다 아 여쭙지 안 됐구나